오늘은 컨텐츠 먹어야 될까? 우리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하자 이런 샌드위치 먹다가 탈락했어 좀 재미있고 감성적인 거 너무 나아? 응 있지 옛 정치가 살아 손쉬는 화무산가로 여기 느낌 좀 있다? 때묻지 않고 우와 이런 곳에서 잘 써도 있어? 여기 괜찮은 게스트하스 꽤 많아 여기는 맛있는 향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이 거리가 기분 좋은 것은 마음이 따뜻해져 편히 쉬었다 가세요 행복하게 드세요 우리 근데 촬영은 언제? 일단 놀자 감성이 풍부하고 재미있는 화무산가로 해서 어떠할까? xi